안녕하세요. 로큰뮤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인버그 큐베이스 12 버전 이상 액티베이트 했던 거를 디액티베이트, 그러니까 인증을 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옛날에 동글키를 쓰던 시절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었는데 큐베이스 12가 나오면서 동글키가 이제 없어지고 컴퓨터 자체 인증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자체 인증 방식으로 바뀌었더니만 글쎄요. 컴퓨터에 인증을 해놓고 그 컴퓨터를 중고로 되팔거나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바꾸거나 다른 환경에 가거나 이러면은 이미 그 큐베이스 12를 액티베이트 했던 거를 깜빡 잊고 해제를 안 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넘겼거나 다시 재설치를 했거나 포맷을 했거나 하면은 혼자서 디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공식 딜러인 야마 뮤직코리아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풀어주던가 아니면 스테인버그 본사에 문의를 해서 풀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회사를 거쳐가지고 풀었어야 해요. 굉장히 아주 피곤했죠.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요. 동글키에서 컴퓨터 인증 방식으로 넘어가던 시절의 과도기인데 이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. 너무 쉬워가지고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. 큐베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. 스테인버그.net이죠. 바로 들어오시고요.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이스테인버그로 들어가시면 돼요. 그러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. 프로덕트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가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서 프로덕트 화면 보시면 세 번째 디액티베이트 라이센서 어쩌저쩌 이제 있습니다. 내가 이제 컴퓨터를 바꿨거나 아니면 어디 누구한테 넘겼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다. 그래서 그 컴퓨터에선 큐베이스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. 하는 분들은 여기서 디액티베이트를 하실 수 있고요. 가끔 자기 아이디가 어딘가 노출되거나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 컴퓨터가 내 거에 되어 있지. 이런 경우들 약간 있더라고요. 동글키 방식은 어쨌든 동글키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물리적인 그런 동글키가요. 그런데 컴퓨터 인증 방식이 되니까 웬 모르는 사람이 내 계정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해놓은 거예요. 그래 놓고 몰래 쓰고 있던 거예요. 그런 거를 회사에 문의해야지만 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내가 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이제 컴퓨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컴퓨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바로 디액티베이트를 누르시면 그 컴퓨터는 이제 인증이 풀리는 겁니다.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냐. 한 큐베이스 제품당 3대의 컴퓨터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작업실이나 아니면 개인 환경인 이런 데에서 큐베이스 12버전 이상을 설치해놓고 쓰다가 환경이 바뀌었어. 아니 컴퓨터 바뀌었어. 이러면은 여기저기를 다시 액티베이트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영상 짧게 준비했고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제 회사에 전화 안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